육칠번에 또 적이야 또 적이야 넌 왜 맨날 적으로 가니 나랑 싸우자는 거냐 한번 죽어보자 이 자식아 점프 빵 오예 어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핫 핫 핫 핫 핫 너 왜 안주워 야 어우 다행이다. 못 죽일 뻔 했네 삐꾸짓할 뻔 했다 진짜 핫 하앟 하아아아 하아아아 어헝 폴템 jㅇ아파 좀 아팠다 씜 흐흫흨흨흯 가만히 있네 미니건 미니건에는 애들이 길을 못 피네 우왕 난 뒤로 조금 빠져야지 아유 저씨 오토터렛 아이고 빗나왔다 아핰 빗나왔어 아아 나 아 터렛 헥 이 터렛 아이고 저격증이 뽀개지게 생겼네 도와주러 가야되겠다 터렛아 터렛을 도와주러 가자 자 거기는 옆이가 아이씨 마우스 안 움직여 젠장 안녕 으흐흐흐 반가워엉 너도 곧 전우를 따라가게 될거야 흐허허허허허허 내가 길돗물에 몇명 보내줬지 오오와 뒤집어였다 시작 빗나감 사망할 뻔 아 이거 쟤..쟤는 어디로 가냐 어디가 이만 깨로끼로끼로 워화 الدyn 이 자식 아핳 넌 왜 거기로 오냐 어우 놀래라 깜짝이야 애가 왜 거기로 오고있어 오우 포탄 어 바지샤 아프냐? 그냥 죽어 오 스나이 대기가 있네 어어 어후 야 아 웃겨 예지력이 쩔어 우리 팀이 터렛이 한명이구나 어? 어이구 코브야 파이언 잘가 아이씨 쏘는 타이밍이 좀 많았다 어? 아 빗맞았어 빗맞았어 어휴 수나졸고 있다가 뒤질뻔했다 너 어딨냐 죽었어 죽었어? 언제? 아 좋았어 젖배를 가는거야 렛잇고 젖배를 가고싶어 젖배 가고싶어 젖배를 가고싶어 젖배를 가고싶어 흐어어어어 시발 흐허허헣 λλ질뻔 흐헣흐허 흐헣흫흐허허헣 흠흐헣 깜짝 놀랬네 진짜 놀랬다 아홓 쯧 아구 코브야 미안 살려줘 방법다 으어허허허허허허 흐흐허흐헣 아우 뒤에서 갑자기 뽁 얘는 코브다 하고 뒤돌아가서 스낵 쫙 쏘는데 있네 아유 깜짝 놀래라 가렛이 참 멋져 보이네 친구 호사다마다 어우 우리팀 미니건 짱 세다 와 우리팀 미니건 짱이다 짱이다 미쳤세 오케이 여기엔 두명이 있나보구만 세명이네 하트피트 하트피트 센서가 좀 그거인거같여 중국산이여 중국산 제대로 안아익혀져 어우 아 우리팀 다 죽었네 코브야 아 왜 안싸 아 울트라길 가셔야지 적이 없다 어 적이 없다 K2다 예이 어? K2 오오 지상력 K2 레알 갑이지 이거 완전 세 AK보다 세 이게 응 그거 세대마자면 뻗을걸 어 세대마자면 아유 여기 어디 아유 불때문에 적이 안보여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오오오오 나갔다 그 뺄 으윽 예에 워터타레 한 번맞으면 죽대는거여 워터타레 워터타레 물주 예 주먹 물주먹이야 안아퍼 어이구야 오터가 깨부셔졌네 물주먹 아이씨 에퍽 어허허허허허허허헉 어허허허허헣 야 이거.. 문잡아 으흨흴 흐흫흐흫 내가 에허허허헣 다시 뒤로 도와 봤잖아 야핰아 너 보고 다시 앞에 봤잖아 어 우리 팀인줄 알았어 으흫흫흫흫흫흫흐흫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우리팀인줄 알았어 아있라 아유 어이거 몇 명이냐 어허허흫 흫흐흫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흐흫 어이구야 무서워라 거기의 단점은 여기 멀리 있는걸 못 잡는다는거지 잡네 개 아픈데 야 우 이렇게 오토를 쓰는데도 우리팀이 지어 지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뭐지 뭐지 이건 대박 사건 기관총에 오우야 기관총찬 지관총에서 잡고 하하하하 아유 짜네